안녕하세요. 플로언톡입니다. 영어 표현 가지고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뵙는 것 같은데요. 자 이번 주부터 다시 한번 영어 표현 열심히 공부해 볼게요. 오늘 두 가지 표현 배우실 건데 배우실 두 가지 표현은 have a mind like a thief, have a memory like a thief, 건망증이 심하다 라는 뜻이고요. 그 다음에 off your head 또는 out of your head, 미친 또는 취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이런 뜻이에요. 이 두 가지 표현 예문과 함께 배워볼게요. 먼저 처음 배우실 표현인 have a mind like a thief, 이 표현에서 씨브라는 것은 이제 체란 뜻이에요. 거르는 체, 발음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장모음이 아니라 굉장히 짧게 발음이 되거든요. 이것 좀 주의해 주시고요. 씨브라는 이제 체란 뜻인데 체는 이제 다 새잖아요. 줄줄. 그래서 기억을 해도 모든 게 다 줄줄 샌다. 이렇게 기억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걸 가지고 예문을 만들어 볼게요. 나는 건망증이 심해. 왜냐하면 매년 우리 기념일을 잊어버리거든.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두 번째 예문 한번 말해 볼게요. 건망증이 심해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.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. I take a long to memorize English vocabulary because I have a memory like a thief. I take a long to memorize English vocabulary because I have a mind like a thief. 두 번째 표현은 offer your head 또는 out of your head. 제정신이 아닌 미친 또는 취해서 뭘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뜻이에요. 이 표현 굉장히 와닿지 않나요? 취해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. offer your head를 이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거 가지고 예문 만들어 볼게요. 그 위험한 지역을 가다니 내 친구는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분명해.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. My friend must be office had to go to the dangerous area. My friend must be office had to go to the dangerous area. 두 번째 예문 비슷한데요. 횡선수서 하는 거 보니까 취한 게 분명하네.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He must be of his head to keep babbling. He must be of his head to keep babbling. 자 여기에서 이제 알겠지만 babble 하면 횡설수설화다 라는 뜻이에요.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배워봤어요. 건망증이 심하다 라는 뜻에 have a mind like a thief 또는 have a memory like a thief. 그 다음에 취해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또는 제정신이 아닌 of your head 또는 out of your head. 자 이거 굉장히 다들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표현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기억하시고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플로언톡이었습니다.